하하하하 왕쥬 유튜브 아니야 나도 대답은 해줄거야 대답은 해줄건데 이게 지금 내가 이거 올려야되서 영상을 아 제발 제발 X appropriate 이벤트 올리기 어! 이벤트 올리기 있다 다행이다 지광아 지금 올리고 있어 올리고 있는데 이거 금방 올라가거든 이거 짧은 영상이라서 그런가봐 금방 올라가는 거 같애 몇 분짜리지 이게? 얘가 293메가네 293메가 금방 올라가네 야! 맞다! 근데 사람이 자기가 일을 할 때 굉장히 멋있어 보인다잖아 섹시해 보이고 나도 지금 내 일하고 있는 건데 안 섹시해 보여? 방금 안 섹시해 보였어? 영상 올리고 타자 치는 거? 나 방금 일한 거잖아 내 일 영상 올리는 거 편집은 지공이가 난 그냥 일하는 거 올리는 거 올리는 거 그게 다 내 일하고 올리고 댓글 보면서 악플이랑 싸우는 거? 내 일 욕하는 새끼 있으면 막 차단하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내일 수익 얼마나 떴나 보고 음 이번 달 좋아 막 이러고 아 이번 달 좀 딸리는데 뭔가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내 거